오허하하하 아 그때 학생 BriP anytime 인기념품 미키 쁘 지저들 귀해지는 playlist 床 단띠야 뭐라고요? 단띠라고 단띠라고 자 오늘 저희가 해야될 건 뭡니까? 아 요즘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간이 안 좋아가지고 헛게 열매 나무가 있어요 헛게 열매 좀 따로 왔어요 헛게 효능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간에 좋아 간에 좋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헛게 어이에요? 아니면 아이에요? 뭐? 뭐? 아 모르는 게 그 자료 화면에 넘어 대니까 자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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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 뭐 하는지 아니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되겠죠? 싸진 않아 이거 더끼 열매잖아요 맞죠? 아니 나무에서 꺼 아니 나무에서 꺼 아니 나무가 아니고 응 지금 여기 위에서 떨어진 거 떨어져가지고 눈처럼 막 내려앉았네 여기 나도 참 따봐 따보는 거 이거 유튜브가 또 나오려면 형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따는 모습 보여줘야지 또 사람들이 뭐 나무에 좀 탈 줄 아니까 응 한번 올라가보자 아 나무 탈 줄 알아요? 아니 나무는 그래도 어렸을 때 응 그래도 떨어진 기억이 있어가지고 잘 안 올라가는데 응 아니 그래도 뭐 조회수위에서 한번 올라가줘야지 아 아 많이 따가지고 쟤가 고소공포증에 있어서 이렇게 나는 그냥 나무도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이거 안 해보셨어요? 아니 해봤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잘 아 하하하하 IC 띄는 거 아냐? 돈 많으면 안 올라가면 되지 뭐 내가 찍을까? 네가 올라갈까? 제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? 네가 올라가 볼래? 네 진짜? 네 겁쟁이들은 못 올라가는 거죠 뭐 자존하네 왜 이상한 자존심이 있을까? 장난치지 마 뭐 어떤 장난이잖아 멀리 있으면 되잖아 나무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굽혀서 여기 마지막 끝을 밟고 못 올라가요? 얼굴이 나아지면 안 되겠다 다리가 안 맞는데 야 위험해 안 돼 안 돼 키가 커도 안 된다고 오 오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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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 곰 곰이 한 마리 올라가 어어 나무 부러지겠던데 생각보다 높지? 어 야 더 올라가지 마 부러져 야 곰 같다 곰 자 이거 땄습니다 야 야 이렇게 최상품의 도깨나무 와 니가 등치가 크니까 네 자 오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야 저거 뭐지? 아 잠깐만 야 너 씨 오늘 잘 걸렸다 옛날에 니한테 당하고 아니 갑자기 사다리 침샤가 딱 한 번쩍 떠오르네 아 빨리 갔다 놓아봐 아니 내려와봐 빨리 갔다 놓아봐 아이 됐어 내려와봐 더는 못 올라갈 것 같고 어 야 진짜 곰 같은데 야 부러질 수도 있다 야 부러질 수도 있다 나 원망하지 말고 야 부러질 수도 있다 나 원망하지 말고 어 어 어 어 어 사다리 빨리 갔다 놓아봐 아니 안 됐어 타고 내려봐봐 뭐 아 사다리 빨리 갔다 놓아봐 됐다고 니가 나한테 그렇게 굴탕 먹이는데 내가 곱게 갖다 줄 거 같애 지금 아 형 형 형 진짜 나 고와 어휴 씨 한 시간만 그러고 있어 아 어 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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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아니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요 뛰어내려 발목 밖에 더 더 삐겠어 생각보다 목다니까 지금 진짜로 그렇지 밑에서 보는 거랑 틀리지 원래 나무가 그런 거야 나무 늙어야? 형 뭐야 너 아까 주술 때 이렇게 돌았지 어 어 어 어 씨 위험해는 보이는데 아 빨리 갖다 놓으라고 사다리 어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안 갖다 놓지 그 눈빛은 안 돼 눈이 살기가 느껴지잖아 아니 뭐를 잘못했는데요 니가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골탕 먹인 게 잘못됐어 안 됐어 아 부러질 거 같은데 어이씨 가지고 오라고 진짜 어 야 씨 지금 갖다 줄라 그랬는데 아 반말을 아유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그림 좋다 눈이 빠진다고요 형님 이거 아까 그러면 일부러 안 올라간 거예요 형? 아니야 나 진짜 그 저 사다리가 이상해서 안 올라간 거야 어 내 키에 그렇게 하면 못 올라가지 나는 빨리 갖다 주십시오 형님 그냥 정직하게 사과하는 거 맞지? 예 감사합니다 아이 쏘리 야 이거 밟을 수 있겠냐고 아이 이거 막 막 돌아가 왜 야 야 좋고 있어요 오오오오! 조심 조심해라 어어어우 오우! 오우! 오씨 우와 찍지도 못하겠다 하 목욕 이거를 왜 빼냐고 이거를 이거를 왜 왜 갑자기 이거를 빼냐고요 위험하게 자 이제 형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이제 뭐 어차피 형이 나 놀렸잖아요 내가 형이 나 놀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형 놀려봤자 똑같은 거 두 번 보면 재미가 없어요 어차피 근데 올라가면 뺄 거 아니야? 안 뺄 거예요 아 이름 석자 걸고 안 뺄게요 진짜로 진짜로? 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분량을 다 뽑았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에 매번 야야야 하면서 형도 이렇게 좀 따는 거를 이렇게 그림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장난치지 마 이제 알겠어 나무는 하여간 올라서면 또 틀려 우와 형 흔들어봐요 흔드니까 많이 떨어지네 오 나무 누구나 오오오오오 아 나 팔 짧아가지고 이걸 오오오오 이렇게밖에 안 돼 와 내일 나무의 매달리니까 네 힘이 금방 빠지네 내려올라 내려오게요 내려와요 뭐하는거지 지금 뭐란나 지금 야 지금 또 아까 뭐라 그랬어 왜 뭐라 그랬는데요 아니 네 이름 석자 걸고 한다며 이름 석자 아니잖아 이름 넉자잖아요 뭐가 넉자야 나 미키 강수 이름 넉자잖아요 아우 장난하냐 지금 야 맡긴 이름이 박강수지 미키 강수라니까요 미키 강수라니까요 너 개명으로 개명으로 개명상 미키 강수로 돼있어 아니요 성이 미고 이름이 미키 강수라니까요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뛰어내리기도 애매하다 여기 위험 위험해서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 계속 그거 있어보세요 나 팔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으니까 야 배야 빨리 나 화장실 가야 돼 아 진짜로 갑자기 또 아니 빨리 세 가지 먹어서 지금 급하다고 아휴 진짜 아니 빨리 갖다 놔이씨 니 이름이 야 나 저 몰라 진짜 야 뭐 미키 형 내 아 진짜 대단하다 형님이라고 하면은 아니 까부지마 형님 아이씨 까불지 말라니까 진짜 어우 힘들어 야 빨리 힘들다니까 진짜로 야 진짜 농담이 아니고 빨리 갖다 놔 엉덩이에 진한다고 뭐라고요? 엉덩이에 진한다고 엉덩이에 진한다고 아이씨 화장실 가야 된다니까 진짜 아니 형 이거 최초로 1박 2일 몰카로 해서 내일 와볼까요? 이게 진짜 헬리 없어 내일 빨리 빨리 팔에 힘 빠진다니까 아і 야 이거 어떡해 잡아봐 빨리 아잇 잡으라니까 조심조심 alsd 아니 다리가 짧잖아 다리가 짧 조싱 아 네 후 Ara 아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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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리 길이가 10cm 같이 안하는데! 똑바로 내주든가 사다리를! 아니 치... 치... 아... 야 치... 이게 느낌이 틀리네 힘... 힘이 구멍 빠지네 아... 많이 땄다 말을 들었어 올라가니까 훨씬 더 무섭게 느껴져 원래 나무는 그렇더라고 올라가면 그냥 더... 밑에서 보는 거랑 틀리게 더 높더라고 위에서 보면... 당연히 머리가 더 위로가 있으니까 그치? 발... 발에서 눈이 달린 게 아니다 패러글라이딩은? 아... 걱정이네 안 타면 안 돼 안 타면 안 돼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 야원이에요 야 저 유튜브 어..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야 시작 6 2 TI